모두가 사랑하는 트로트 5월 첫째 주 더 트로트 쇼 1위 음원 점수와 방송 점수 그리고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및 사전투표 점수를 더해 선정된 5월 첫째 주 더 트로트 쇼 1위 후보를 소개합니다 비 내리는 금감산 송가인 전복 먹으러 갈래 0타 참 좋은 날 2천원 5월 첫째 주 더 트로트 쇼 1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?